안녕하세요 하나란날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리가 많이 부으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붓는 편인데 혈액순환도 잘 안되고 운동할 때도 혈액순환도 잘 안되다 보니까 종아리도 빨리 붓고 이런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유전으로 내려온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다리가 좀 잘 부으시는 편인데 젊은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도 다리가 많이 부으시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한 제품입니다 짠! 이 제품인데 우르렉 이라는 제품이고 이거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짠!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르렉 하나가 들어있고 우르렉 고정용 그물망도 들어있어요 이 우르렉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 결과 종아리 붓기 감소, 혈행개선, 쿨링효과가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감성 피부 적합 테스트도 통과한 제품이라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게 장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붓기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써도 되고 저희 부모님도 써도 되고 누구나 써도 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또 파스랑 비슷하게 붙이는 제품이어서 부모님들이 쓰시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착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면은 10중 히알루로산 성분하고 타오린, 마늘 추출물, 그리고 각종 허브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요렇게 곰처럼 붙여주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총 30배가 들어있어가지고 맨날맨날 사용을 한다고 하시면은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요거 비슷한 제품으로 일본 제품의 힐링 패치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기념품으로 사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일본 갔을 때 그거 사왔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일본 제품이지만 요거는 한국 제품이어서 더 믿고 사용하실 수 있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도록 지금 모델이 미스터트롯에 나온 김호중 님이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그 광고 보여주시면서 그거 딱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열어보면 요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하나에 6개가 들어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굳이 이거를 다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셔도 6일동안 붙이실 수 있는 우르렉입니다 이거 엄마, 아빠한테도 한번 선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, 엄마 좋은 거 시켜줄 거야 허락해줘, 빨리 허락해줘, 빨리 실제, 헉! 동그리게 뭐야? 왜 냄새 왜 맡아? 이게 우르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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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르렉이야 강제호도 효년, 효년 이게 파스타처럼 붙이는 거 엄마, 오늘 운동했어? 그러니까 붙여야지 그냥 엄청 시원하고 약간 요런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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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, 여기 원하신다 고맙다,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잘 보자 한쪽만 하면 또 습하지 그렇지 엄마, 저기 알아? 그 뭐지? 그 미스터트롯에 나온 호 호 호중이? 응 맞는 것 같아 응 저기가 모델했어 뭔가 응 그래서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데 응 그래, 엄마 이렇게 근육이 튀어나오는 데가 있다니까요 응 나처럼 부종이 이렇게 있다니까 30분에서 5시간이 다음날 용기 하룻밤 지나고 시원하십니까? 시원하십니까? 네, 시원합니다 시원했다고 하십니다 성공 나셨나요? 묻혔을 땐 시원했죠 응 땡 게 아니고 자다가 떨어져 어쨌든 시원했더니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잘 쓰도록 하세요 시험장에 있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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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creo Measureoped 그래서 한글자막 by 이건 ・・・